어떻게 이래? 나 무슨 유기견이야? 어떻게 나만 놓고 이사를 가? 니가 나갔다 내가 버렸냐? 어떻게 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! 니가 집에 계셨어야 내가 상의를 하지. 무슨 엄마가 이래? 넌 무슨 딸이 그래? 넌 중장창 나한테 엿을 먹으면서 왜 난 너한테 맨날 단모를 데려온게 하드냐? 엄마 등골에 빨대 꽂고 꿀 빨고 싶으면 착한 딸이 돼. 진짜 정 떨어져. 너도 며칠씩 집 나갔다가 돈 떨어지고 배고피면 기어들어오잖아. 나도 가출했다가 허기져서 돌아온거야. 치사해. 어차피 너 서울에서 받아준다 학교도 없었어. 그럼 딴 데로 가던가. 뭐 귀야맞어? 왜 이런 깡촌이냐고. 내 집이니까. 뭐? 너도 며칠씩 집 나갔다가 돈 떨어지고 배고피면 기어들어오잖아. 여기가 엄마 고향이라고? 그러니까 잘 들어 신었기. 이렇게. 이렇게.